그게 지금 그게 없거든? 비키가 없거든? 비키를 예를 피할까? 만남은 관계의 시작이자 첫 단추입니다. 같이 고민해서 만남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과제의 의미죠. 보조 출연분들 대사 도와주시는 걸 봤었는데 저도 보조 출연 몇 번 했었는데 기억에 아직도 나는 게 처음 했던 보조 출연이 드라마 좀 한 6년, 6, 7년 정도 전에 드라마 중에 파랑새라고 있어요. 그거에 보조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술집 신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막 주연 배우분들, 주연 배우분들만 이렇게 계신 것만 봐도 진짜 가슴 뛰고만 봤어. 그들은 꿈을 다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들은 꿈을 다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